가보자 뭐지? 뭐지? 머리를 잃었나보네 메모리? 그랭 어 그 저렇게 되는지 말 못하겠어 아 참 그래 당연히 말 머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넌 더 이상 죽지 않아 어 그래? 다른 놈들도 그런 놈이 있었어? 뭐? 뭐? 뒤질래? 든든한 게 나와 방패를 뜹시다 이거 약간 그 느낌도 나타난다 리스코 브레인 응 음 순간이동기 어 미친 청사진이 막 펫? 나중에 제작할 수 있는 건가? 아 아 아 숨겨진 곳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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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적공격 못 막나보네 흠 앙 저력으로ं esquelet 있습니다 파 파 파 파 오 저거 먹고 싶은데? 저거 먹어야 하는거 아냐 kung 무수기 문 열었어 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구나 여기 올렸네 아 계속 맞고 있는게 아니고 그 한 턴 동안 맞는거구나 마 마 뒤줄래 아 패링 그니까 그 타이밍만 딱 되는거 같네 3개 있을 때 중 하나 향상 뭐할까 체력이요 남자는 국력이지 남자의 체력은 그렇죠 이 게임은 로그라이블드이다 남자의 체력은 국력이다 올 체력 해야지 올 체력 빌드 해야지 배울 수 있는 쓰면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 게임좀 옮겨야겠다 여기 갖다 놔두자 뭐야 이거 원그리무기 사기 아니야? 아니야 나는 금거리무기가 더 좋다 남자는 체력의 국력이지 아아 남자는 남성의 체력은 국력이다 이 조아 씹더라 맞으면서 때려팔 수 있다 여기 위로 못 올라가나? 아무것도 없는건가? 아 이게 바로 텔포를 이동하는거구나 아 그니까 같은 맵안에서 텔포를 찾으면 다른 처음 발견했던 텔포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네 왜 상대의 공격은 맵을 뚫고 오는거지? 굉장히 부담리하네 통통 그니까 원거리 쓰는 애들 왜 다 맵을 뚫냐 오케이 텔포를 찾았고 골라요 골라 뭐 사지? 나 지금 돈이 2800원 있네 뭐야 인두 근처 타워 화살? 화염 인두 쌍검 세번째 공격 치명타 나옵니다 피해를 받으면 근처의 적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 좋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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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픔을 즐기는 사람으로 가도 그렇겠다 고통을 받는 화나이 이 몸 수집과 이 바닥에서 내가 그나마 상부상조할 수 있는 몸이다 적에게 이각 터로는 셀들을 내게 주면 그 보답으로 몇몇 유용한 장비를 주지 만약 청사진을 가져온다면 써볼 만한 장비들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상인하고 뭐 제작까지 해주는 놈이구만 아 아 이걸 셀을 이용해서 해금을 시키는 거구나 제작법을 혈도 출혈을 일으킵니다 출혈됨과 아 아 이게 스킬이구나 셀을 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게 혈도야? 그니까 이게 아 혈도를 혈도를 얻고라는 거야? 내가 혈도를 껴야 돼? 당연한거 아닌가요? 제 존재는 나를 점점 피곤케 하는거야 전문조사 bien 얻네 혈토 주네 오 멋있어 출혈됨과 반사됨으로 적을 조지는 약간 고런 느낌? 체력회복함 아 기지에서 체력회복할 수 있구나 협사 빔사발 같네 나는 지금 이거 하는거야 어? 혈도로 적한테 출혈딜을 주고 나는 상대한테 맞았을 때 상대는 상대가 아파하네 어 미친 난전을 좋아하시는군요 마 마 마 파파파파파파파 연 먹어 먹어 파파파팜 파팜 파팜 파파팜 파팜 저거를 먼저 없애야겠다 저게 방어막 주는 놈인데 앙빅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응 앙빅같은 게임하고는 이 쉭 야 디버프같은거 버프같은거 주지마 오케이 체력 체력 엄청 많이 올라가네 근데 한 번에 이제 그만 올려도 될거같은거 아니 뭔소리야 올 체력 갈거라니까 네? 콩기사야? 맞으면서 적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될테다 죽어 기저 어차피 내가 굳이 그 막 그 체력이나 이런 그 다른거 스텟을 안찍으려고 해도 그 스텝만 들어있는 저런 두루마리가 있어가지고 딱히 안찍어도 상관이 없을거같아 내가 랜덤 거기서는 올 체력으로 하고 해도 상관없을거같아 아우씨 위로가야돼 어 아닌데? 갈수있나? 아 몰라 그냥 밟고가 아 넘어올 수 있구나 포션 사용할까? 와 이거 튕길수가 있구나 페링 아 미친 아 미친 포션 사용할까? 아 몰라 뒤져 그냥 뭐지? 아 받는 피해가 15% 감소 모든 낙하공격은 땅에 휘발성 기름을 뿌립니다 사는거 버려야되네 아니야 나는 난 근처적들한테 피해주는게 더 좋은거 같아 피해를 줄이는거 필요없어 내가 아픈만큼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드는 난 그런게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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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정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미친 아 아 아 이런 아 셀 18개 잃어버렸어 어 내가 잡은건줄 알았는데 안됐어 매번 뭔가 바뀐다는건데 이게 매번 바뀐다고 하더라고 꼭 섬이 살아있는거 같아 터무능이 없지 않아 그렇지 하 설마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